자, 이 시간에는 혈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뻔하죠? 정말 그래요. 모든 것은 결국은 유전자만 돌아오면 되니까 병맥만 달랐지 변질된 것은 유전자예요. 유전자의 위치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달라지는 거니까 유전자 회복시키는 방법은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다를 수가 없죠. 그렇죠? 자, 혈압. 혈압에는 대개 네 종류로 나눕니다. 중추성 고혈압이라는 게 있어요. 중추성이란 말은 뇌의 혈압 조절 센터, 혈압 조절 중추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 거의 이런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몰라도 되요. 그 다음에 신장성 고혈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장 콩팥입니다. 콩팥에서 피를 걸러내야 돼요. 피를 걸러내지 못하면 소위 뇌독증이라는 게 생기니까 그래서 피를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피를 잘 걸러낼 수가 없는 경우가 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혈압을 올려서 가능하면 피를 콩팥으로 많이 보내서 노폐물을, 뇌독을 빨리 걸러내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그래서 신장이 나빠지면 올라가는 혈압을 신장성 고혈압. 그 다음에 시민성이라는 고혈압입니다. 시민성. 시민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고혈압.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드릴 고혈압을 아이고, 이게 왜 생각이 안 나냐? 네? 네? 아, 본태성. 그렇지, 맞아요.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본태성 고혈압은 왜 저렇게 병명을 저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는지. 그런데 알고 보면 참 이 병명은 진짜로 시시한 그런 병명입니다. 본태성 하면 본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태는 그러니까 본래 뭐예요? 본래 상태라는 말입니다. 병명 치고 그런 병명이 어디 있어요? 본래 그런 거래, 본래. 그런데 이제 이런 당뇨나 비만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을 또는 암이나 이런 동맥경화증이나 이런 질병들을 옛날에는 무슨 병이라고 그랬습니까? 옛날에는 다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인병. 성인병이라는 병명은 무슨 뜻이에요? 성인병이라는 병명. 그렇죠. 나이가 들면 대충 다 생기는 병이다.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겠으니까. 왜?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병인데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을 몰랐으니까 뭐를 탓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이 탓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실제로 나이가 좀 들어야만 그런 동맥경화나 암이나 이런 비만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으니까 성인병이라고 그래도 대충 맞겠다 그렇게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최근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성인병일 수가 없어. 왜? 어린 나이에서도 당뇨병 20대도 걸려요 안 걸려요? 중풍도 30대에서 걸리고 이래서 아하 이게 나이가 이런 병들의 전적인 원인은 아니구나. 나이 말고 또 다른 면이 다른 원인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성인병이라는 명칭은 공식적으로 완전히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인병이라는 명칭을 쓰는 의사들이 없죠. 그런데 이 본태성이란 말은 대충 그게 본래 상태니까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또 미국말로는 Essential Hypertension 그래서 Essential이라는 말 자체도 본질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명을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는 원인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원인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원인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없는 병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여기에 이제 그래서 이 본태성 원인 불명의 고혈압의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자 고혈압이란 건 뭐냐? 혈압은 뭐가 안 뛰면 혈압이 없어요. 심장이 안 뛰면 혈압이란 게 없어요. 심장이 좀 세게 뛰면 혈압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심장이 좀 세게 뛸수록 혈압은 높아요. 그렇죠? 심장이 세게 뛴다는 말은 세게 피를 어떻게? 뿜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장이 얼마나 세게 피를 뿜어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위 그 혈압의 높고 낮은 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혈압을 재보면 숫자가 두 개가 나와요. 그렇죠? 한 개 같으면 참 간단할 텐데 이상하게 위에 거가 있고 밑에 거가 있고 그래요. 그럼 위에 거는 뭐고 밑에 거는 뭐냐 하면 위에 거는 위에 거를 최고 혈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수축기 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수축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장이 수축했을 때 혈압이 최고로 높은 거예요. 그렇죠? 심장이 수축을 쫙 끝났을 때 그때 혈압이 최고로 올라가거든요. 심장이 수축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겠죠. 그렇죠? 쭉 해서 수축이 쫙 끝났을 때는 혈압이 쫙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고 심장이 수축을 끝냈을 순간에 압력을 주는 데 어디다가 압력을 주는 거예요? 심장이 피를 뿜어내면? 혈관에 압력을 주는 거죠. 그렇죠? 수돗물을 세게 떨면 세게 틀수록 어디가 압력을 받는 거예요? 호수가, 파이프가 압력을 받는 거죠. 그렇죠? 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압을 쬐 때 어디서 쬐는 거예요? 여기서 쬐는 거예요. 여기 심장이 있고 혈관이 통과하죠. 파이프가.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압력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혈압을 쬐 때 어떻게 쬐입니까? 일단 물을 감아요. 그렇죠? 그 감는 게 뭐예요? 그 물을 감아요? 이 팔에다가 이렇게 감는 게 뭐예요? 헝급이요? 헝급이지. 그런데 헝급 안에 뭐 들어있어요. 그렇죠? 헝급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고무풍선 같은 거요. 넓적한 풍선. 왜 풍선을 감아요? 심장에서 피를 뿜어내는데 싹 해서 피가 이리로 가잖아요. 가는데 얼마나 이 혈관이 압력을 받는가 심장으로부터 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예요? 일단은 풍선에다가 바람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피가 안 통하도록 해야 돼요. 확 압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합제 할 때 확 하면 이 끝이 째릿째릿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가 못 통하도록 딱 해놓고 바람을 조금씩 뺍니다. 예를 들어서 착착착착 바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200까지 그러면서 200에서부터 바람을 빼기 시작합니다. 190 180 170 160 150 140 130 일대 여기서 이제 청진기를 대고 간호사가 듣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심장이 뿜는 피를 뿜어내는 수축하는 힘이 130이라면 이 바람을 빼서 130 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피가 통하기 시작해요. 슉 슉 하고 통하기 시작해요. 그때 아! 130에 푹! 하고 통하는 소리가 나면 수축기 결합이 뭐예요? 130 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그 다음에 이제 128 126 하면서 쭉 쭉 쭉 쭉 그러다가 130 해서 쭉 쭉 쭉 하다가 90 하면 소리가 없어져 버려요. 소리가 없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피가 안 통한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뭐예요? 피가 피가 그냥 아무 방해 없이 자연스럽게 흐를 때는 소리가 안 나요. 그럴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심장이 완전히 심장이라는 것은 수축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수축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 돼?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수축을 일단 심장이 했으면 심장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확장을 또 해야지 이완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심장에는 정문과 후문이 있다. 정문과 후문이 있다. 수축할 때는 후문을 닫고 정문으로 피를 어떻게? 다 뿜어냅니다. 그다음에 확장할 때는 정문을 닫아 버려야 돼요. 닫고 후문을 열고 뒷문으로부터 나갔다가 다 돌아오는 피를 쭉 받아들이려고 수축합니다. 그래서 또 하고 그래서 수축기 그다음에 우승기 확장기 그래서 그러면 피를 세게 많이 뿜어낼수록 수축기 혈압은 높을 거고 맞죠? 그다음에 피를 더 많이 빨아들일수록 혈압은 좀 생각을 해보라고 생각을 저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유도하는데 그냥 말해봐 말만 해 말 그래서 혈관에 나가있던 피들을 확장기 때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다. 심장이 나갔던 피를 한 번 확장할 때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피를 100% 확 수축해서 내보냈다면 그 100% 나간 피에 뭐예요? 한 10%만 확장할 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혈압이 한 10%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많이 수축해서 나가있는 피를 많이 심장에서 받아들일수록 혈압이 심장이 확장을 많이 해가지고 혈관에 나가있는 피를 많이 받아들이면 혈관이 압력을 더 받게 덜 받게 덜 받게 덜 받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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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때는 그건 수축이고 확장할 때 그래서 심장이 확장을 쫙 하면 혈관에 나가있던 피가 심장으로 쫙 들어온단 말입니다. 들어오면 혈관에는 피가 줄 거 아니에요. 줄 면 압력이 줄 어지죠. 그러면 혈압이 낮아지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대개 120 또는 110 에 70 혹은 80 그래서 정상 혈압의 상한선이 140 140 입니다. 140 이고 확장기 혈압의 상한선이 90 이고 그래요. 또 대개 110 또는 100 까지도 정상으로 봐주고 그 다음에 60 일 수도 있고 그래요. 이보다 이하로 떨어지면 저혈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사로서 환자의 혈압을 재는데 환자에 따라서 혈압이 다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A라는 환자의 혈압을 재니까 이 환자가 148에 148에 88이다. B라는 환자를 혈압을 재니까 139에 95다. 그럼 여러분 한번 A라는 환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심장이 수축력이 B보다 뭐예요? 수축하는 힘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축력이 더 세서 이 수축기 혈압은 A가 B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그래서 이 혈압이 높게 나와요. B라는 환자는 수축력이 A보다는 좀 뭐예요?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는 확장하는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은 B보다 어때요? B보다 확장기 혈압이 이왕기 혈압이 낮아요. 이왕기 혈압이 낮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확장을 마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확장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수축력도 좋고 확장력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A보다 확장력이 어떤 사람이에요? 확장이 더 잘되는 사람이에요? 더 못하는 사람이에요? 확장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확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사들은 어느 환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까? A일까? B일까? B입니다. 이 사람은 수축력도 좋고 뭐예요? 확장력도 좋아. 그런데 혈압이 좀 높긴 해도 그런데 이 B는 확장력이 떨어지니까 확장기 혈압이 높고 그다음에 수축력도 떨어지니까 이 A보다도 혈압이 뭐예요? 라고 해가지고 심장 전체의 수축력과 확장력이 뭐예요? 떨어진 사람이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수축력도 떨어지고 확장력도 떨어졌다. 특히 확장력이 떨어진 상태다. 이건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확장력이 떨어졌다. 심장이 확장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은 어떤 경우에 확장이 잘 안 될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심장이 어떤 상태면 확장이 잘 안 돼요. 제가 확장이란 단어를 쓰니까 이러면 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확장이란 것은 뭐예요? 이렇게 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심장이 어떻게 돼 있으면 심장이 잘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건 뭐 간단하잖아요. 굳어 있으면 안 늘어나지.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어렵게 굳어 있으면 안 늘어나는 거죠. 이 A보다 이 B라는 사람은 심장이 더 뭐예요? A보다 굳은 사람 그러면 심장이 굳은 사람 우리가 몸이 굳었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몸이 굳었다. 나이가 든다고 몸이 굳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굳었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트레칭을 해보면 알잖아요. 몸이 유연한 사람은 유연한 사람은 유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유연하잖아. 그런데 몸이 굳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 여기서부터 안 내려가요. 그렇죠? 굳었다. 그래서 몸이 유연한 사람은 이렇게 쑥 올라가서 이렇게 돼요. 그래도 여기가 뭐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굳은 사람은 이 정도 되면 뭐예요? 난리가 난리가 그러면 이게 왜 그래요? 왜 유연한 사람은 많이 늘어나고 또 아프지도 않고 그래요? 제가 다 가르쳐 들었잖아요. 그렇지. 모세혈관.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서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서 산소 공급이 잘 될 때는 안 아파요. 그래서 잘 늘어져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는 사람이 유연해요. 그리고 굳었다면 뭐가 잘 발달해 있지 않는 사람을 뜻해요?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심장이 굳었다. 심장이 유연하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장도 근육 주문입니다. 그렇죠? 그 근육 안에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는 심장은 산소 공급을 잘 받고 있고 그래서 유연한 심장입니다. 그래서 그 심장이 확장하거나 수축할 때 산소가 부족하면 애가 아파요. 답답하고 심장이 아파요. 그러나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으면 심장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심장의 혈관이 분포가 되어 있죠. 모세혈관망이 잘 발달되어 있는 심장이 건강한 심장이고 유연한 심장이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혈관이 많이 없어져서 엉성하면 별로 유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세혈관이 없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운동 부족 또 다 배웠잖아요. 고지방 식사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을 때 피가 끈적거려 가지고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적혈구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붙어가지고 모세혈관을 많이 막아요. 그래서 막아서 모세혈관 사용을 못하게 하면 그런 모세혈관이 많이 모세혈관 이런 것은 사용 안하게 되면 서서히 없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여기서처럼 이렇게 기름기가 별로 없는 건강식을 하시면서 운동하시고 또 스트레칭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모세혈관이 다시 뭐예요? 발달하고 그래서 점점 유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혈압의 숫자가 뭐를 나타내는지 여러분 감이 잡히죠? 잡힙니다. 자,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원인은 뭐냐?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은 뭐겠느냐? 첫째 혈압이 오를 수 있는 경우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서 여러분 대개 다 알고 계세요. 어떤 음식을 어떤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에 네? 짠 음식 그렇죠. 짜고 매운 음식 그걸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 왜? 왜 짜고 매운 음식이 들어가면 혈압이 올라가요? 짜고 매운 음식이 심장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짜고 매운 음식이 들어가면 그 염분이나 매운 맛을 내는 캡사이신이라는 물질이나 이런 물질이 피 속에 많아지면 피가 많아집니다. 부피가 커져요. 왜? 뭐 때문에 피가 부피가 커져요? 삼토압 현상으로 우리 몸으로부터 세포로부터 뭐예요? 물을 뺏어와서 피가 부피가 늘어나니까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아시겠죠? 그래서 짜고 매운 음식 짜고 매운 음식 그 다음에 또 어떤 음식? 고지방 기름기가 많은 음식 하여튼 삼겹살이나 튀긴 음식 같은 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암 발생해도 암 발생도 촉진시키고 동맥경화에다가 고혈압에다가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이런 고지방 식사 그 다음에 한번 기름기 많은 음식 짜고 매운 음식 또 혈압을 올린다고 술도 맞아요. 다 다 그건 고지방에다가 넣으면 돼요.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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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운동 부족 자 그런데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런 이유로 혈압이 올라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짜고 매운 음식이 혈압을 올린다고 그건 다른 사람은 혈압이 올라가도 나는 안 올라가던데 이렇게 생각해요. 왜 되게 짜고 매운 음식을 먹었다 이거예요. 먹고 혈압을 재보니까 그 혈압이 아니야. 그렇죠? 대개 이렇게 됩니다. 대개 125에 70이다. 그러면 아직도 뭐예요? 정상혈압이야? 그러면 사실은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정상혈압 정상범에 있으니까 고혈압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혈압이 올라가도 나는 아니구나. 역시 나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아니던데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짜고 매우면서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었다. 예를 들어서 짜고 매운 음식과 함께 삼겹살을 먹었다. 그렇게 되면 혈압이 이제는 125가 아니라 129에 70이 돼요. 아직도 정상혈압이 아니요. 140을 안 넘어갔으니까 나는 삼겹살 먹어도 혈압 고혈압 안 되네. 이래서 사람들이 마음 놓고 막 처먹는 거예요. 왜 먹어봐도 고혈압 안 되니까. 그러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혈압이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해요. 40 혈압 올라가세요 120에서 129은 많이 올라갔죠. 거기다가 스트레스를 좀 받았다. 받으니까 짜고 매운 음식도 먹고 기름기 있는 것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129에서 136으로 올라가. 그래도 140을 넘어가지를 뭐예요?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야 나는 혈압 고혈압 절대로 안 걸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또 혈압이 이렇게 올라갔더라도 한 뭐예요? 한 2시간 3시간 후에 보면 혈압이 다시 뭐예요? 120으로 돌아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괜찮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젊을 때는 혈압이 좀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정도도 적을 뿐만 아니라 또 빨리 원상으로 복귀하는 것도 뭐예요? 더 빨리 되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오르는 것도 뭐예요? 빨리 오르고 원상 복귀하는 것도 뭐예요? 더 늦어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모세혈관 때문입니다. 모세혈관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으면 고혈압에 안 걸리고 또 모세혈관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고혈압에 잘 걸리더라도 다시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모세혈관이 다시 잘 발달하게 되면 혈압은 정상으로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그럼 모세혈관이 어떻게 그만큼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시겠죠?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정상 성인의 몸속에 있는 피가 약한 5리터 5000cc 가 됩니다. 5000cc 가 되는데 우리 몸속에 여러 종류의 혈관이 있어요. 그렇죠? 크기에 따라서 아주 대동맥 제일 큰 파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큰 파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중파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소파이프가 있고 그러면서 직경대로 있는데 모세혈관이 직경이 가장 작지만 제일 많이 온 몸에 확 퍼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몸에 80%의 피는 모세혈관에 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자동차가 5천만 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차가 제일 많이 있는 곳은 고속도로가 아니죠. 그렇죠? 네. 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잘 발달해 있어요. 아무리 발달해 있어도 차가 제일 많은 곳은 무슨 도로요? 일반 도로죠. 일반 도로. 일반 도로가 모세혈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속도로 어느 순간 모든 차는 정지했을 때 5천만 대 중에 천만 대만 고속도로에 있는 거고 4천만 대는 뭐예요? 일반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것처럼 모세혈관의 약 80%의 피를 수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점점 줄어지면 운동 부족으로 말미암아 고지방식 사로 말미암아 모세혈관이 점점 줄어지면 80%를 수용하던 모세혈관이 이제 70%밖에 수용 못한다. 그러면 큰 혈관이 30%가 되는 거죠. 그렇죠? 본래는 정상적으로는 큰 혈관에서는 20%밖에 수용 안한다. 그러니까 피를 수용해야 되는 피가 30% 올라가면 혈압 오르겠어 오르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잘 발달하느냐 줄여지느냐에 따라서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거다. 그래서 고혈압이란 것은 이렇게 알고 보면 너무너무나 쉬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나이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왜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올라갈 때는 짜게 먹으면 더 빨리 혈압이 올라가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혈압이 더 빨리 올라가고 왜 그렇게 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모세혈관이 자꾸 줄어들어. 왜? 운동을 안 하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운동을 안 한다는 것은 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은 움직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휴식도 중요하지만 운동하고 휴식하고 운동하고 휴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수명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이 그래서 팔도 휘두르고 척추뼈도 척추관절도 돌리고 이런 운동을 하면 이게 습관화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그러고 보니까 고혈압을 알고 보니까 당뇨병도 알고 보니까 고치는 방법은 어떻게 어떻게 고쳐요? 뭐 잔소리 할 필요 없이 한마디로만 하시라고 한마디로만 뉴스타트지 그럼 무슨 병을 갖다 대도 답은 뭐예요? 뉴스타트 입니다. 무슨 병을 갖다 대도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오셨을 때는 좀 의아하죠. 전부 다 뉴스타트야.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강 문제는 알고 보면 참으로 뭐예요? 간단해요. 진짜 간단해요. 절대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질문이 생기는 이유는 뭘 이해를 못해서 질문이 생기는 거지 뉴스타트를 진짜 이해하면 질문할 게 뭐예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상담할 때 제일 지겹다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참 시작부터 어느 날 우연히 이를 가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다가 동네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큰 병원에 갔더니 그날 환자가 너무 많아서 그건 제가 들여야 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친절하게 세부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누구누구 박사님 유명하시다는 분인데 이름이 뭐더라? 김맘 제가 알아서 뭐해요? 그렇죠?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시려고 애를 쓰는데 너무너무 친절하게 성의 있게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탁 문제가 있으면 질문의 핵심 그렇죠? 이걸 탁 잡아내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혈압이 굉장히 고창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간단해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혈압약을 줘요. 혈압약에는 꼭 신경안정제가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혈압약이란 게 무슨 약이냐면 심장을 세게 못 뛰게 하는 약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심장이 세게 뛰는 와 완도움문 와 심장이 세게 뛰는 것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심장이 세게 뛴다면 세게 뛰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게 뛰는 수축을 하는데 세게 수축을 하면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심장을 억제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산소공급이 충분히 되어야 될 때 산소공급이 충분히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혈압약을 처음 먹으면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아요. 왜? 심장을 활발하게 뛰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혈압약을 쓰면 매가리가 없어져요. 혈압을 재보면 혈압은 괜찮은데 그래서 몸 전체 산소공급 영양소공급 원활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돼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몸 컨디션이 아주 나빠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혈압이 낫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혈압약을 약은 언제까지 먹으라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먹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낫는다는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먹어도 안 낫는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과 생활습관 뉴스타트를 하시면 혈압의 뿌리가 뭐예요? 그 원인이 완전히 해결이 되면서 혈압약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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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